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LS 머트리얼즈구요. 현재 시각 2월 9일 6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휴 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음주 화요일날 장이 열리자마자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휴 때에도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거구요. 자 24년도 여러분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하시려는 일도 전부 잘 되시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S 머트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구요. 지금 현재 5만원 부근에 있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약 마이너스 40% 이상 손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지금 이러한 과대 낙폭자리는 대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서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볼 거구요. 그리고 내가 현재 LS 머트리얼즈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넣어 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히든 종목 안내 받으신 다음 수익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LS 머트리얼즈 상장 직후에 매집이 굉장히 잘 되면서 급등 패턴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매집이 굉장히 잘 됐었던 거에 비해서 현재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급등 나기 쉽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급등을 한 이후에 5만원 자리 즉 라운드 패턴 자리에 저항선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단기적인 차이 실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일정 기간에 조정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됐다. 그러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놨고 지금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키워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보호 예수 물량은 어디서 소화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전보다 세력들에 의해서 소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을 여기서 전보다 받아갔지만 아직까지는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과대 낙폭 자리는 어떠한 악재가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닐 뿐더러 단지 시장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수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자금 이탈은 대체 왜 나왔는지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LS 머트리얼즈 결국은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대 낙폭 자리에 대체 왜 이어졌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은 뒤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이전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IRA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뭡니까 여러분? 자 북미에서 북미에서 만들어낸 광물과 그리고 부품을 수급을 해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북미에서 생산된 광물과 부품을 수급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IRA라는 정책은 어쨌든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IRA라는 정책인데요. 자 지금 미국에서 곧 있을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출마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이어지는 건데 이 트럼프와 바이든을 봤을 때 이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국민과 자국기업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IRA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나라에서 야 그런 북미에서 얘네가 만든 거 쓰면 전부 다 보조금을 준대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북미에서 만들어서 이러한 전액이라든지 양극재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엔캠이고 엔캠이 지금 지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나라도 타국도 북미에 들어가서 얘네가 만든 광물이랑 부품을 쓰면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 IRA를 굉장히 비판을 냈습니다. 왜? 자국민과 자국기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을 굳이 따지자면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IRA를 비판을 하게 되면서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러한 자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AI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와 초전도체로 자금이 들어갔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섹터에 대한 순환매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섹터는 결국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자 LS 머티리얼지도 지금 상대적으로 자금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약 40%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지지라인으로 수급을 받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AI 반도체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로 내가 수익을 봤다.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차이시 일어난 자금은 결국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저점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섹터는 결국 돌고 도는 거고 자금 또한 같은 맥락으로 돌고 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우리는 재료를 동반한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함께 다시 한번 상승 국면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전에 제가 LS 머티리얼즈 문자로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여드리자면 자 LS 머티리얼즈 3만원에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 및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라운드 피겨 자리에 저항이 예상되니까 4만 9천원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5만원 자리에 라운드 피겨 자리에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근에서 전부 매도하고 나가셔라 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 2, 3 거래일 만에 전부 4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테마에 대한 순환과 그리고 수급 그리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서 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표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 받으시는 내용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영어로 LS라고 보내주시거나 한글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문자 안내 도와 드리겠고요. 이렇게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재료나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신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이 잘 안 되시고 실시간으로 관찰이 안 되시고 재료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성장성을 분석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앉아있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응책까지 마련해 드리면서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그리고 한글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2차전지 관련한 내용 혹은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로 보시면 굉장히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어떠한 가격 전략을 설명을 해야 하냐 이러한 내용들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방 하나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 단기 종목이랑 스윙 종목 전부 안내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윙 종목을 저점에서 만약에 매집을 한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데까지의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또한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단타에 대한 종목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단기 종목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연락처 틴 4자리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재료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그리고 성장에 대한 전망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더 해서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도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분석해 보시는 것과 대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LS 머트리얼즈를 다시 한번 저점으로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께 상단 구간까지 노려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자세한 전략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지금 일정 기간에 대한 지지 라인이라고 형성을 해놓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인 하락인 펄스로 이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안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보내주시거나 한글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제가 분석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부 다 제공해드리니까 소통방도 들어오셔가지고 이 LS 머트리얼즈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건 과연 어떤 관련주일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냥 무상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보내주시거나 한글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전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보내시고 답장 받으시면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놓으세요. 바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등록만 해놓으셨다가 이 종목이 얼만큼 수익이 나고 이만큼 수익이 날라 그러면 얼만큼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남겨주시거나 한글로 LS라고 남겨주시면 이러한 분석된 내용들 전부 무상으로 도와드리고 소통방에서도 어떤 종목을 얼마나 샀는지 그리고 얼마나 담았는지까지 또 말씀을 해주시면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탄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